아저씨, 헝유감자칩 어딨어요? 아 그거 옆에 있을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 네 꼼짝놈아! CCTV 끄고! 천또 내리고! 이 가방에 도둑 잡아! 어? 너 뭐야? 너 뭐야? 나 도둑이다 나도 여기 털러온 도둑인데? 뭐야 이거? 둘이 팀 아니에요? 나 처음 보는 놈이 너 누구야? 나도 처음 보는 데 야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너 나가 무슨 소리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네가 나가 너 별 몇 개야? 별? 네 개 네 개? 나 다섯 개다 어디 하늘같은 선배를 불러보고 말이야 야 안에서나 선배지 무슨 밖에서도 선배야? 너 몇 살이야? 나 서른한 살이다 나 마흔이야! 세파랗게 어린놈이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어 너 창피하지도 않아? 마흔이면 집에 애가 있을 건데 창피하지도 않아요? 애는 건들지 마 나 때문에 풍상하게 살래 야! 지금 낄끼리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둘이 여기서 뭐야? 야! 누가 먼저 들어왔어? 너 봤지? 나 진짜 못 봤는데 모르겠어요 야야 너 네? 누가 먼저 들어왔어? 너 봤지? 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들어왔어 잠깐만 여기 CCTV 있지? 네 없어요 비디오 판도 콜? 콜! 자기들끼리 콜이래 다 해먹어 아가씨 들어와서 봐봐 1분 전으로 돌리면 되죠? 1분 전 1분 전 자 여기 복도 시작합니다 따라라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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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나네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와 이거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거? 무슨 소리야 내가 가슴이 먼저 들어왔잖아 육상에서 보면 이렇게 가슴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거지 무슨 소리야 쇼트트랙 기준으로는 내가 이겼어 내 발이 먼저 들어왔어 진짜 야 야 너 육상 몰라 육상? 육상에서 가슴이 가슴이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거지 너 가슴이 내가 들어왔잖아 내 발이 먼저 들어왔다고 그랬어 야 젊은 놈이 사람 친해 야 경찰 불러 경찰 몰라 경찰 불러 아 몰라 경찰 불러 아 몰라 경찰 불러 이봐 진짜 경찰 불러? 뭘 경찰 불러 그 사람들 말이야 어? 강돈 줄 알았더만 어? 꾀병 부려가지고 돈 타내는 이거 자해공갈 땅이구만 이거 확 그냥 무슨 자해공갈이야 나 실력 있는 도둑이야 응? 가방에 뭐 들어왔지 한 번 봐봐 아니 가방에 아까 돈 다 물어 놓고서 뭘 빈 가방 주고 아 미쳤다 진짜 왜요 왜요? 우리 가게 빵이 여기 들어있어 우와 내가 아까 꼼짝마! 하면서 오른손으로 캣치 우와 칫솔 치약 세트도 있는데? 다먹고 양치 우와 우와 뭔 점점 내가 이 정도야 야 저 아저씨 가방에 뭐 있는지 한 번 봐봐 이 아저씨 가방에 어? 라면 하나 들었는데요? 에게 에게 나 이거 훔칠 때 고작 이 쪼끄만 라면 하나 훔친거야 아휴 줘봐 우와 미쳤다 우와 물을 받았어? 아 뜨거워 아직도 뜨거워 우와 온통기가 여기 있는데 내가 터는 거 맞지 이제 우와 야 똑바로 얘기해 둘 중에 누구야 하아 참 뭐 아가씨가 얘기해 아 저 저 못해요 아 그냥 맘에 드는 사람 골라요 하아 아 저 진짜 못 고르겠어요 아 그냥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남자가 두 명 뿐이에요 그냥 한 명 골라 그러면 아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골라요 아 앞으로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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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서 자 아가씨가 맘에 드는 사람 뒤에서 백허가는 거예요 아 이게 뭐라고 떨리냐 아 나 유구남인 거 감안해줘야도 알았어 뒤끝 없고 삐찍이 없어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야 나 나 내가 쫓아 내가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이게 야 이런 장난치는 사람 꼭 한 명씩 있어 아 아 나 맨날 걸려 이거 야 니들 다 웃어지지 뭐 아 장난꾸러기 진짜 아 아 강도당하면서 이렇게 웃어보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누가 먼저 왔어요 아 내가 먼저 왔지 야 내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 왔어 나 여기 털려고 어제부터 냉장고에 있었던 우와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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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요 털어 저에게 뭘 털어 화장실 어디야 저쪽인데요? 화장실 갔다 3개 야 그 한 명을 못 치냐 이거 아 이걸 쳐야 내가 나는 행복한다고 할 거 아니야 당신 나 좀 봐 이번 달 용돈 우리 엄마한테 10만원 주고 자기 엄마한테는 30만원 주렸더라 아이 걸렸다 아이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얘기 좀 해봐 야구 좀 보고 뭐야 창문 닫고 휴대폰 끄고 인정해 돈 잡아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나 도둑이다 나도 도둑인데 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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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둘이 같이 온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왔어 너 뭐야 이쪽 계통에서 처음 본 놈인데 응? 야 내가 먼저 왔으니까 너 나가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왔으니까 네가 나가 이씨 너 현상금 얼마 걸렸어 현상 현상 300만원 300? 나 500이야 어디 싸구려해 인지도도 없는 게 나대 인지도? 야 그것이 알고 싶다 706회 옥수동 사라진 발자국 주인공이 나야 김상훈 아저씨가 내 이름 8번 얘기했어요 TV도 안 나오고 온 게 지금 TV에 나왔으면 동네방네 소문 다 났을 건데 부모님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? 부모님을 건들지마 나 때문에 병원생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인데 뭐하는 거야 지금 도둑질 하러 가서 끼리끼리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야 돈 담아 야 나 실력 있는 도둑이야 가방에 뭐든 한지 봐봐 아니 가방에 돈 담으놓고서 이게 이게 셔츠인데 이게 내가 아까 꼼짝마 하면서 주말에 데이트 가려고 캐치 미쳤나봐 이거 서랍에 있는 벨트인데 내 벨트 내 구두랑 깔맞춤 하려고 캐치 내가 이 정도야 뭔지 훔쳤어 이거를 야 저 아저씨 가방에 뭐도 한지 봐봐 어? 이 아저씨 가방에 3종 세트 들었는데 에게 나 이거 훔칠 때 고작 팬티 세트 하나 훔친 거야? 잠깐만 3종인데 하나 어디 갔어? 입었지 어? 너 아까 야구 볼 때 나 뒤에서 이거 입었지 내가 터는 게 맞지? 진짜 인정 인정 미쳤다 야 너 똑바로 얘기해 네가 먼저 들어왔다고? 당연하지 이게 뭐야? 갑자기 당연하지? 게임이야? 뭐야 갑자기 야 너 솔직히 얘기해 복면 쓰고 다니는 거 너 못생겨서 쓰는 거지 야 이거 심한데 이런 거 당연하지 너 내 그런 외모가 부러워서 그런 말 한 거지 얼굴 쓰죠 당연하지 너가 지금까지 털었던 집주인 중에 이 여자가 제일 못생겼지 기분 나쁘게 그런 질문을 해요 당연하지 이렇게 멋진 얘기하는 사람 꼭 한 명씩 있어 이 여자가 완전 매너나 나 이 여자가 못생겼는데 이렇게 멋진 척 하니까 막 우글거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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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누가 먼저 왔어 내가 아까 현관으로 먼저 왔지 현관으로 들어왔어요? 그럼요 아 잠깐만 현관 어 당신 아까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면서 현관문 안 닫은 거 아니야? 아 그래서 도둑 들었구만 아유 이 여자가 잘못했네 문단속만 잘했어도 내가 창문으로 들어와서 싹 털고 나가는 건데 뭐 창문? 당신이 아까 담배 피고 창문 안 닫았지? 남자가 잘못했네 여자는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는데 남자는 담배나 피고 들어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면 어디 덧나? 뭐라고? 남자는 밖에서 돈 벌어오잖아 그거 하나 하이중이가 그렇게 힘들어?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으면서 뭐? 놀아? 야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? 아 나 진짜 누구 때문에 너 지금 결혼 후회하냐? 아 물러 물러 물러? 니가 지금 니 입으로 얘기했다 후회 안하지 아 후회 안해 이혼해 그럼 법원 콜? 콜! 야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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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씨 얘네들 지금 뭐하는 거야